Q. 그 생각은 나네? 아니 재미있으니까 이 한마디 듣고 계속 돌아가는 느낌인데? 그냥 손뼉 탁 치면 후진한다. 이제 그냥 걸음에 맡기라고 미쳤나봐 이거 미칠 거 아니에요? 저 술 먹다가 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 아버지가 왜? 저 힘든 일 그 막노동 하시면서 다리도 안 좋고 아픈 데가 많아서 지금 그 생각 나네? 네. 지금 그 생각 나네? 오 카메라 보고 눈을 한 번 보여줘. 우와 푹 장갑다. 야 이거 봐라. 울었나? 울었나 이런다. 야 이거 느낌 이상하다 이거 봐봐. 음? 그게 이대로 연결돼야지. 얘도 붙고 돼. 얘도? 어? 왜요? 이게 또 안 나왔네. 이런 거 잘 안 통하는데. 악명수가 돌렸던 그 물리방하러 왔는데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왜 안 움직여. 물리방하아~~ eon 뭐에요 이게? 글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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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 2 3 2 1 내가 멈추라 할 거예요. 그래도 멈추기 싫어. 재밌잖아, 멈춰라. 미친 놈 나 이거 참. 잠깐만요, 이게 왜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니 재밌으니까 이 한마디 듣고 계속 돌아가는 느낌인데? 내가 손뼉 탁 치면 후진한다. 이제 그냥 걸음에 맡기라고. 미쳤나 봐, 이거. 미친 거 아니에요? 아니 왜 반대로 돌아갔지? 왜 마음대로? 배가 터져도 재밌으니까 계속 타먹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아니 또 풀렸던... 자 방금 일어났지? 아니 이제 좀 그만 좀 걸어주세요. 이제 이제 못 일어나. 바닥에 붙었다고 그래. 아니야 이거는. 안 일어나는 게 재밌어. 자 일어나, 봐봐. Está away. 이게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, 일어나기가 싫어져요. 여태야 일어나면 참게. 안 돼. 안 된다니까. 못 일 나겠다 진짜. 여기 붙어서 못 떼. 초밥료 본드치기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. 뗄 수 있어. 못 해. 그냥 떼면 2천 개. 2천 개. 빨리 떼라. 안 떼줘요. 왜 안 일어나시지? 못 일 나겠어. 왜 일어나기 싫은가 봐요. 터치하는 순간 그냥 그냥 떨어져.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떨어진다고 체면이 깬 게 아니고 체면 빨은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야. 눈물이 있는지 보라고. 붙어서. 부작이라고 저거 말도 안 된다. 이런 내가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 먹었어. 그럼 난 진짜 안 돼.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 이래 잡고 있기도 힘들거든. 부동 자세로. 부동 자세로 제가 있는 성격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봐라 내가 움직여서 휴지가 안 떨어져. 재밌게 한 번 해봅시다. 아 이거 지금.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겠는데? 힘 주는 게 아니거든. 힘 주는 게 아니야. 못 일어나겠어. 힘 주는 게 안 되는데. 팍 당기지 말고. 죽 당겨. 힘이 세기만 느끼는데. 히만 당겨. 간 버는 거야. 이거 확 힘겨뿌리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. 오토 땡기는 느낌이야. 그런 체납인데? 내가 이제 이마 세 번 딱 꽂히면 일어나겠다. 가자. 하나 둘 셋. 일어나봐. 이게 말이야. 요거는 그대로 아직 있다가 멸치한 거 확인하는데. 그러지는데? 일어나자. 이제 방송을 하든 뭐 하든 정말로 직접 넣어서 안 띄워서 셈처럼 퐁퐁퐁퐁퐁퐁퐁 솟아 놨게. 모두 마무리할게. 띄울게. 그러니까 원하면 고개 끄거든. 등을 세 번 탁 탁 탁 치면 노릴청을 해서 끄어놔. 하나 둘 셋. 자세 자체가 힘드니까. 그렇지. 근데 여기서 일어나면 힘들 거 아니야. 존나. 누가 못 지면. 내 파워가 이렇게 전달된다? 휘 하면 이제 풀려. 자 이 사람이만 했다는데. 진짜 푹 짠 거 같아. 푹짱 대화 조금만 해줄 수 있습니까? 고모 온 김에. 살짝 누워가지고 햄버기도. 햄버기도 가능하나? 아... 고모랑 뗄 수 있잖아. 아니 근데 손 위에 무거운 바위 하나 올려줘. 이 새끼 이렇게 빨리 걸린다고? 아 진짜로. 잠깐만 잠깐만 이 새끼 진짜. 손 위에 누가 바위 올려 놓은 것 같은데 진짜. 아까 역터보다 훨씬 더 강해 이거라고. 근데 손목이 단단하다니까 지금. 자 아까 한 대로 역할이 바뀌었다. 근데 확 당기지 말고 상상력도 정말 풍부한 친구고 감성적인 친구라서. 잘 울면 잘 울면 잘 울면 잘 울면 잘 울면. 잘 울어요. 잘 우는 사람이 잘 울려. 집에 당한 느낌이라네. 지금까지 제일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? 저 술 먹다가 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. 아버지가 왜? 저 힘든 일급 막무동 하시면서 다리도 좋고 바쁜데가 많아서. 좀 그 생각 안 해? 네. 문동 생각 나? 예. DaATIONA 어우, 내 아고 다리를 생각하면 무료랑 딱 타게 하는구나. 저 gaan 이 가운데서 하고 시로 마련이다. 효도시켜드릴게요. 뭐해서 요거 효도 시켜드려요? 열심히 흐려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효도 시켜드리고 싶어요 아휴 또 나옵니다 제일 제일 좋을 땐 언제? 제일 신나는 땐 책은 언제? 여태용이나 여태용이나? 7, 7 먹으면서 며칠 전에? 4일 전에 그 때로 왔다! 그 때로 왔다! 생만에 그 때로 왔다! 하나 둘 셋! 침해 먹으면 여태용이랑 침해 먹으면 얼마나 재미있었어?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얼굴만 맞을 때 별로 안 재미있어 아 별로 안 웃긴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잘 살자 맞아요 해봐 해봐요 여태용 여태용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루에 수도 해서 하아 아...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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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모든 피로 스트레스 웃음으로 확 날아갖고 주면으로 확 날아갖고 그리고 이제 행복도 이제 잠자려고 누웠을 때 내 목소리가 생각나갖고 셋만에 내가 양쪽에 목을 세 번 두드리면 다 깨어납니다. 하나 둘 셋! 이게 말이 되나? 아 모가지 아픈데 못 내리겠어. 못 고치겠.. 와.. 끝나는 거 봐라. 와.. 진짜.. 아 보시다 왔습니다. 푸시업을 보통 때 한 10개를 한다면 체면 딱 바라고 하는 거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. 아니 잠깐만. 햄버거이 네 푸시업 몇 개? 몇 개 하나? 한 다음에 20개. 너무 많이 하는 거야. 하나 둘 셋. 네. 맞아. 여기가 이렇게. 스물. 스물. 아 잠겼다. 그래 보니까. 아.. 우리의 장면이 죽을 것 같은데. 그래 좀. 체면이 그럽니다. 20개 했잖아. 이번 햄버거이 생각했을 때 팔린 제일 세고 푸시업을 제일 잘 할 것 같은 사람. 마동석. 마동석이 앞에 있어. 한 번 쐬봐. 아.. 손을 느껴봐. 이렇게 만져봐. 하나 둘 셋 하면 마동석이 내 속으로 슉! 돌아오린다. 하나 둘 셋! 마동석이야. 푸시할 것 같아. 서른 게 있잖아. 다 갑니다. 자 준비! 시작! ỷ! ay. s. m. m. je. m. m. 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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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. s. s. m. m. m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마정색이야. 마정색? 네 봐. 저 마정색입니다. 마정색. 와 40개는 절대 못했거든요. 티케바차 23개였는데 신기합니다. 이게 내가 좀 지배당한 느낌? 저 최면당한 느낌? 유락으로 햄버기랑 엽터랑 커플 만들어서 보면 왜 그래? 안 풀리면 큰일나. 안 풀리면 큰일나. 그건 안돼요. 여러분들 오늘 좀 신기하게 봐주셨으면 이낙연이 이거 심플 라이프. 예예예. 구독자 많이 해주세요. 한 명 늘 때마다 너무 너무 좋아해주셔가지고 설기문 최면 몇 가지를 콜라보 했는데 매주 금요일 밤 10시. 매주 금요일 밤 10시. 설기문 유튜브에서 네. 설기문 라이브 찾아뵙겠습니다. 최면으로 만납니다. 아아. 어? 자아. 지켜볼까요? 해왼änd이 espiritual where 지켜볼까요? тесь 음 파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